입춘 법회 자리를 함께해 주신 풀강의 형제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월부를 보면 지난달에 새롭게 호법을 반환하신 우리 형제들이 32명입니다. 다른 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호법 발언하신 우리 형제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가 사는 각화사도 입춘이 있는데 제가 각화사 입춘을 안한다고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 보통 법회에는 잘 오지 않고 이렇게 절기법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형제들에게 풀강의 호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호법 발언법회에 보다 많은 형제들 동참이 있기를 좀 촉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호법 발언법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방에 보면 부처님은 금강신이다. 금강의 몸이다. 부처님은 비잡식신. 음식을 자시고 지탱되는 그런 몸이 아니시다. 부처님 몸은 불멸신이다. 무려하지 않는 몸이시다. 부처님은 법신이다. 부처님은 마바냐바라멸신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허물어지지 않는 불가개신 허물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몸을 영원히 있는 그 몸을 이룬 그 인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호법의 원인이다 그랬습니다. 즉 호법을 발언한 그 공덕 호흡을 한 그 공덕으로 영원히 무려지지 않는 불가개신, 금강신을 이루고 되었다.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신은 아니 부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무슨 연유로 이렇게 호흡에 의해서 무려지지 않는 절대의 몸 음식으로 지내지 않는 그런 법신을 이루고 되었는가 그 이유를 열반견의 금강신품에서는 그것이 호법인데 왜 호법을 함에 의해서 우리들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무려지지 않는 영원한 그 몸을 이루고 되었는가 그것은 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이고 내 생명 자체를 부처님 생명으로 알아서 수행을 하고 그러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우리들은 내 생명이 따로 있고 내 생명 외에 다른 어떤 생명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나의 생명이 바로 반냐바람일이다 나의 생명이 바로 법신이다 부처님 몸이다 하는 그곳에 입각을 해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몸, 영원한 몸을 이루고 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들은 부처님을 봤을 때 내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고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부처님이라는 또 다른 어떤 타자에 의해서 무엇인가 지탱되는 나는 무엇을 발언하고 그 발언한 것을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들어주고 하는 이 대립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더라도 부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죠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무엇인가 모자라는데 이것을 제3자인 타자인 부처님께 그것을 원하고 부처님은 그것을 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호법, 즉 법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의 진리라 하는 것 부처님이라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내 생명이다 생명의 읍 모두가 생명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확실히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게 부처님의 생명이다 부처님과 나는 한몸이다 그래서 법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는 것은 뭐냐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고 하면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내 생명을 잘 보존하고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자신을 둘러보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호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에 보면 왜 나오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저희들은 이 땅에 감노법을 널리 펴 이 감노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나면 다 죽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죽지 않는 몸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육체를 떠난 육체관계 없는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나의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내 육실이 무너져도 죽지 않는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 이치를 이뤄면서 감노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감노법을 널리 펴 부처님의 정법에 부처님의 바른 법이 영원히 머물며 게레와 국토를 법성망명으로 빛낼 것을 굳게 서운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원을 바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호흡 발언자고 이 호흡 발언을 한 그 사람 그러한 분들의 정성에 의해서 불법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고 그 불법이 마반야 바람의 불법이 영원히 유지되는 그 속에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인 줄 알아서 부처님의 생명과 자기를 둘러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불광의 슬로건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슬로건은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라는 것이 범보의 생명이 아니라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결코 허부러지지 않는 어떤 음식으로 지지 않는 법신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있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다 나는 범보의 생명이 아니다 우리들은 범보의 생명이 아니고 있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다 죽지 않는 생명이다 그 죽지 않는 생명인 그것을 내가 깨닫던지 믿던지 해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들 또한 죽지 않는 그 이치를 더덕을 해서 복된 하루하루를 즐거운 기쁜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게끔 해주자 하는 것이 바로 호법 발언 법회입니다 호법 발언입니다 그런데 불강사 보살들로서 거사들로서 이렇게 불강법회의 법부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호법 발언 법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불강사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강의 호법 발언 법회라는 것이 한 달에 매월 첫째 수요일이 있는 호법 발언 법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법을 수행하는 그런 자세를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모두가 혹시 이것을 모르는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이 도리를 알아서 모두가 호법 발언 법회에 동참을 해서 이 호법 발언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집안의 번영을 위해서 부처님 전에 도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처님의 정법이 영원히 이 딸기에 머무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런 법회를 만들고 그런 도락을 만드는데 내가 일조를 하겠습니다 해서 처음에 큰 스님께서 이 법을 만들 때 원래는 한 사람당 적어도 5만 원 정도로 약정을 하자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에서 내리는 걸 약정을 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1983년도였습니다 1980년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노인들은 돈이 없다 자식들한테 어떻게 계속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 5만 원을 좀 없애고 승리대로 하자 해서 거의 만 원 돈 내고 2만 원 돈 내고 3만 원 돈 내고 그렇게 돼 가지고 집까지 와 가지고 호법 발언 법회에 대해서는 액수가 정해있지 않는데 다만 내가 한 달에 얼마 만큼의 복납금을 부채림 절에 바쳐서 그 복납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히 부채림 나라가 되고 모든 사람이 성부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호흡 발언 법회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내 생명에 있는 진실의 모습 이것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된 삶을 기쁜 삶을 살자 하는 그런 것이 호흡 합회라는 것을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모두가 호흡 발언 법회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은 동참을 해서 정말 불법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소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는 호흡 발언 법회에 동참한 형제들보다는 오히려 입촌이라는 절기 이 절기를 마련해서 부채림 절에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를 한 형제들이 더 많을 곳으로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입촌이 뭘까 미민족은 설이 참 많습니다 새해가 참 많습니다 제일 먼저 맞이하는 새해가 동지입니다 그런데 동지라는 새해는 뭐냐 음량의 도리를 봤을 때 지금까지 계속 양에서 음으로 나갔던 그런 햇살이 이제 양으로 바뀌는 실질적인 새해가 뭐냐 그걸 이름해서 동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지 날 우리는 부채림 절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여는 그런 기분으로 부채림 절에 공양 올리고 추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맞는 새해가 보통 이제 신정이라 말을 하죠 신정 그러니까 양력 1월 1일인데 이 신정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개혁을 세우고 하는데 이것은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 나라까지도 전부 양력으로 개설해서 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자연을 운영해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언제 언제를 1월 1일로 하자 그렇게 정해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맞는 새해가 설날입니다 이 설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업력으로 1월 1일을 정하자 해서 정한 날이 바로 설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설날이 언제냐 새해가 언제냐 바로 입춘입니다 입춘은 절기상으로 그러니까 24절기가 있는데 절기상으로 어제까지가 젤분입니다 어제까지가 지난해 어떤 기원들을 다 쓸어내고 새롭게 이제 봄을 맞이하는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그런 새해가 말하고 입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과 맞이하는 이 절기의 시작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축원 올리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법문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입춘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춘을 맞이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불을 올리고 법문도 듣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그 자체의 다이아를 맞추지 않고 그저 부적이라고 하는 정말 몇십 원짜리 종이에다가 자기의 운을 거는 한 해의 시작을 거는 그런 의리석은 짓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모든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바른 다이아를 맞춰준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한 해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춘 시간이 12시 58분입니다 앞으로 한 시간 정도 가면 입춘 시가 됩니다 이 시간을 앞두고 우리들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디에다 다이아를 맞춰야 되는가 그것은 부적에다가 다이아를 못 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 어떤 것이냐 본래의 내 생명 자리에 다이아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 생명 자리는 불생불려 불구정 부정불감의 자리입니다 영원하고 본래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고 본래 청정한 그 자리가 나의 생명 자리입니다 이 나의 생명 자리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박지 범부, 죄를 받아서 벌을 받아야 할 그런 못난 중생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와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뿐입니다 너희들은 범부 중생이 아니다 너희들은 대립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야말로 절대적인 신령스러운 모든 공능을 다 가진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지 실제로 중생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못나고 저주받고 무엇인가 벌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절대적인 생명을 지닌 사람이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을 그 다음 두 가지 보면 2분이 나옵니다 2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부처님은 우리를 진리, 본열의 완전성을 이루고자 하신다 그래서 부처님의 무랑공덕이 우리에게 넘쳐들어 우리를 완전한 성취로 이끄시고자 한다 공포, 불안, 근심, 걱정 등 어두운 감정은 부처님의 회사를 가로막는 검은 구름이다 무럼지게 반야 바람위를 염하고 일체 공포를 버리자 불안, 초절을 버리자 근심, 걱정을 버리자 부처님의 무한공덕을 생화하고 일심, 반야 바람위를 염할 때 이들 어두운 구름은 사라진다 거듭 기억에 두자 불안, 공포, 근심, 걱정, 미움, 슬픔, 어두운 생각들이 부처님의 크신 은혜의 회사를 가로막는 구름인 것을 어둠을 버리고 언제나 찬란한 부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이다 나름 조금 더 호를 받아야 할 그것을 엇보를 타고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에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입출을 맞이해서 새롭게 자기 인생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무슨 삶제가 했다느니 내 운세가 오랜 불교하느니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 불안이 오는 겁니다 불안이 불안을 갖고 있으면 내 삶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삶에 불안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의 일치중의 도리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자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내가 번영을 이루자면 부자가 되려면 내 마음이 번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마음으로 부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는 과란하다 못났다 모자름이 많다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으면 그렇게밖에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지금 법회 때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라공도 생명 마바냐 바라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법회는 이 세계 불왕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리에 가면 전부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업보종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업보종생이다 너희들은 업보종생이다 오늘 다른 종교에서는 너희들은 그냥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40년쯤 전에 혜인사 선방에 살 때 오늘 구기람이란 비궁이 절에 가면 그 비궁리 스님들이 많은 애들을 그 당시에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 당시는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 고아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여자애들을 데리고 와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기람 어느 스님이 애를 키우면서 한 7, 8살 되는 그 꼬마의 아이를 성복을 딱 입혀가지고 이제 뭐라고 가르쳐냐면은 네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 왜 스님 됐냐 물으면은 인생이 무상하다 그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석방에 있을 때 가끔 가다가 이제 선님들이 구기람에 가서 이제 가서 그 애한테 예 너 왜 스님 됐냐 이게 문제의 큰 재미여 그래 가서 예 너 그 다섯 한 일곱 여덟 되는 그 애한테 너 왜 스님 됐냐 그러면은 예 인생이 무상했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 불교는 무상한 것을 중앙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처님 말씀이긴 해도 인생이 무상하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하는 그 말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는 해도 이것은 부처님의 깨달은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것을 바로 보고 거기에서 벗어날 감노법을 구해라 하는 말이 진실된 말입니다 깨달음을 구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마반야 바람의 생명인 것을 믿어야 된다 믿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믿어지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제가 불광사에 몇 년 살았는가를 보니까 이번에 와서 하기 전에 90년대까지 8년을 살았더라고요 8년을 불광사에 살다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마반야 바람이를 수없이 말을 하고 마반야 바람이를 강의도 하고 책도 안 얘기했지만 마반야 바람이를 몰랐어요 마반야 바람이 안 들어왔어 마반야 바람이 어느 날 들어왔어 자꾸 마반야 바람이를 하다보니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형제 여러분에게 마반야 바람이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마반야 바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생명이 마반야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불생명 불구정 부정 불구정 영원하고 청주하고 원망 구족해서 일체 불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내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전부예요 너는 범부중생이 아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할없는 어떤 복을 받고 행복해야 할 그런 사람이다 기쁨과 보람으로써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든 사람들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불황의 형제들입니다 내 생명이 지금 현재 범부심이기 때문에 죄를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할 그런 끊임없이 하루 매일마다 참여하면 안 되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불자가 아닙니다 그런 불황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생하지 않고 나에게는 삼재가 있다 올해는 신수가 불안하다 그래서 내 인생은 지금 틀리게 돼 있어 올해는 무슨 뭐 잘못되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풀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불교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입추를 맞이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들이 어느 절에도 간에 삼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삼재가 있다 그래서 삼재를 해결하려면 없애려면 그냥 부적을 부셔야 된다 물론 불황에도 부적을 대행해서 대신 무엇을 주느냐 마반야 바람일을 줍니다 그 마반야 바람일이 제일 큰 부적입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람일을 시대의 신주, 시대의 명교, 시무사무, 시무사무, 시무사무 등등 주로 하잖아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주문이 마반야 바람일이다 모든 공독을 다 가진 주문이 마반야 바람일이다 그래서 마반야 바람일을 대문에도 붙이고 앞에도 붙이고 하라고 그것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신비로운 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적을 하지 않고 그냥 몇십 원짜리를 사가지고 그것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이십 몇 년 전에 비비에서 불가방송에서 자비의 전화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취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임 부적이 뭡니까? 조개사에서도 지금 이제 그때 조개사 어른 선임이 내가 좀 아는 선임이 주지 했는데 조개사에서도 부적을 판다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부적은 불교가 아니다 아무런 조개사에서 팔더라도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샀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10분 동안 이야기를 방송에 대놓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어떤 신도가 바로 조개사 주장에 가서 스님 방송에서는 부적이 불교가 아니다는데요 왜 조개사에서 부적을 팝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저 성격이 좀 급했는지 바로 그 당시 총무원장한테 올라가가지고 저 불교 방송 때문에 자극사 망쳤다 야다이 났어요 막 피드들한테 막 협박을 하고 저 선임 안 되겠다고 그럴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선임들도 속지 마시겠어요 스님들한테 돈 벌기 위해서 부적을 파는 거요 불교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불교를 가르치는 거에요 브랑스에서 마바냐 바라를 나라고 돈 받을까 돈 받을까 돈을 안 받잖아요 돈을 안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삼재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재라는 것이 뭔가 어떤가? 원래 구사론에서는 3제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모든 삼라만상에서는, 삼라만상들은 인간을 비롯하던 이 삼라만상은 성주괴공의 이체를 가진다. 뭐냐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성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조금 머물고, 그 다음에 허물어지고, 괴급, 해물어지고, 그 다음에 없어진다 하는 것이 구사론에 나오는 3제의 첫 말입니다. 그런데 이 3제에는 대3제와 소3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3제가 일어났어야 되느냐. 소3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기건급, 질병급 이런 것이 온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이 들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 그래서 중생들은 마침내 쓰러진다. 없어진다. 그리고 중생뿐만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이 이렇게 성주괴공의 이체를 가진다. 순서를 가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3제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3제라는 것이 있다. 대3제가 뭐냐. 사람이란 것도 그렇고, 일체의 삼라만상이 허물어질 때, 조금 전에 성주괴공이라고 그랬습니다. 허물어질 때, 괴급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는 수제와 화제와 풍제가 온다 그랬습니다. 즉, 물난리와 불난리와 그리고 태풍 같은 이런 것이 들어쳐서 모든 삼라만상이 전부 허물어진다고 하는 것이 괴급의 이치입니다. 사람도 뭡니까? 이 사람도 우주입니다. 우리 몸통에는 오장육부가 있듯이, 지구에 오대양육대조가 있듯이, 우리 몸에도 우주이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장육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무너질 때는 소3제와 똑같이, 대신과 똑같이 허물어, 이루어지고, 생기고, 머물고,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공이 되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주, 괴급의 이체에 의해서 풍제와 수제와 화제를 당하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3제의 이론입니다. 구살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살에 나오는 이 3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가령 예를 들어서 3제 가운데 첫째 나오는 것이 수제입니다. 물날레입니다. 그런데 이 물날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름에 태풍이 쳐서 물날리도 오는 수도 있고 엊그제는 어느 뉴스를 보니까 도시에서 그냥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물이 20m까지 솟아오르고 했다가 온 마을이 전체 물받아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물날리가 나서 재산을 손해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흔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물날리라는 것이 뭐냐. 수제라는 것이 뭐냐. 탐심입니다. 탐욕심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탐욕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수제입니다. 왜 그럼 탐욕심을 수제라 하느냐. 아마 이것은 조금 본문 시간에 그런 말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 하여튼 탐욕심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엄욕심입니다. 엄욕심이라는 것이 그것은 정액입니다. 그래서 탐욕심을 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사람을 비유해서 모든 중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는 근본이 탐욕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전생에부터의 탐욕심의 근거에서 태어납니다. 그 탐욕심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재색식명서라고 해서 재물이라든가 이성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음식을 먹는다든가 편히 신다든가 수면위라든가 이런 재색식명서라든가 이런 다섯 가지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 욕망 때문에 인간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태어난 그런 탐욕심 때문에 엄욕심 때문에 가르침기 때문에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중생들이 때로 가다가는 너무 지나치게 탐욕심을 부리면 어찌 됩니까? 부러져요. 끊겨져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비명행사입니다. 죽는다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렇게 탐욕심을 안 버리고 살면 한 80년 90년 살 것을 탐욕심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한 50년쯤 되면 턱 부러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름해서 이제 수제다. 물난리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난리. 그럼 이 물난리를 어떻게 벗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것이 화재인데 불난리인데 불이 나는 것인데 저는 아침 한 6시부터 6시 되면 바로 이제 그날 뉴스를 보는데 뉴스 볼 때마다 참 불이 많이 나는 걸 생각을 해요. 불이 많이 나요. 실수로 인해서. 어떤 데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 불이 많이 나는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난다.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보니까 많이 나는 것 같아도 개인의 볼 때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불난리가 났다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것은 화재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이 성남으로서 성내므로서 부글붙는 겁니다. 이게 화재입니다. 우리가 성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이 나면 일단 열이 납니다. 얼굴에 벌금 열이 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는 열이 나면 내 마음에 의해서는 내 혈액 속에 뭐가 나옵니까? 내 혈액 속에 나쁜 독소가 생성됩니다. 그 독소가 생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급속하게 병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병들은 내 몸에 있는 어떤 그 바란스가 맞지 않을 때 생깁니다. 즉 물이 지나치도 안 되고 불이 지나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치면 병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말에 옛날부터 이런 말 중에서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고 합니다.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는 말이 있는데 왜 이뻐지느냐? 우리가 지금 사랑을 할 때는 내 마음에 독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소가 생겨요. 독소가 생기니까 내 신체 세포가 생길 때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라는 것은 7년만 가면 다 없어져요. 오늘 아침에 생겼던 내 세포는 7년 뒤에는 전혀 다른 세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7년마다 육체가 지금 바뀌는 겁니다. 육체라는 것이. 그런데 성내는 마음을 빠지면 그 세포가 아주 그냥 빳빳한 세포가 부스러이 많은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점점 그 사람은 못생기는 사람이 돼가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포가 그렇게 싱싱하고 깨끗한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싱싱해지는 겁니다. 젊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가면서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가면서 어떻게 젊어지느냐? 우리 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에 비해서 많이 늘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이에 비해서 잘 능지 않는 사람은 어떠냐?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항상 사랑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으면 계속 그런 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돼도 그러니까 40 전에는 부모님이 물려준 그 얼굴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40이 될 때까지 수행을 잘 하고 있으면 얼굴이 꼭 예쁘게 생겨서 그냥 얼굴이 훤한 것이 아니라 예쁘게 생기지 않아도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밝은 사람은 별로 예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냅니다. 그래서 성낸다고 하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 화재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성을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공덕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이 뭡니까? 성내는 겁니다. 화를 내면 버럭 지르면 지금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던 모든 좋은 감들이 싹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공덕을 그냥 수포로 돌려버려요. 그것이 이제 성내미인데 이것이 바로 화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내미가 없으면 화재라는 불날리라고 하는 그 삼재를 없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인위적으로 삼재가 오는 것이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을 내매에 의해서 내 신체가 망그러지고 내 주변이 행균이 되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화재고 그것은 바로 성내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온 그 화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내미를 엄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풍재입니다. 풍재, 바람날리요. 바람날리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에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었다, 절에 불었다, 갈팡질팡하죠. 이것을 이름해서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이름해서 풍재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때가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질리고 저리 사람한테 질리고 가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그런 우리 형제들이 없겠습니다마는 보통 불자라고 하면서도 보면 이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의 말을 밀리고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이 밀리고 그렇게 그냥 갈팡질팡해요. 제가 열심히 형님 여러분에게 내 생명, 부처님, 불안공덕의 생명, 한량없는 공덕을 가진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줘도 무슨 일이 잘못돼서 어느 점쟁에 가서 야 너 3제 들었어 이렇게 하면 속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정법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 정법에 대한 신념이 무언가? 내 생명이라는 것이 결코 죄를 받을, 엇보를 받아야 할, 고생을 해야 할 그런 생명이 아니고 내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데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행복에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표를 맞이해서 새로운 어떤 좋은 곳의 다이아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의 다이아를 맞추는 겁니다. 내 생명은 결코 흐물어지는 생명이 아니다. 내 생명은 절대적인 생명이고 내 생명은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 생명이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풍제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제와 화제와 풍제라는 삼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탐욕심을 없애는 것인데 탐욕심을 없애는 것이 수제를 없애는 물난리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탐욕심이 없어져라. 없어져라 한다고 없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탐욕심이 많은데 탐욕심이 없어져라.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아니 탐욕심을 없애야지 한다고 해서 탐욕심이 없어집니까?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들었냐. 탐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하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주는 데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부처님은 법으로 주고 법시를 하고 재물을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게끔 정말 나는 죄인이다. 나는 벌을 받아 받아간 그런 사람한테 아니야. 너의 생명은 부처님의 한림없는 공동생명이야. 부처님과 똑같은 생명이야. 너는 죽지 않는 생명이야.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 과연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두려운 곳이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잘 돼 있어 부처님의 원만한 생명에 지금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교통이 속에 나서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불안이 없어져요. 그런 것이 바로 법시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위로한다 치고 야 너의 인생은 참 형편없다. 그래 꼬여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위로해준다 치고 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저주하는 말이에요. 너의 인생이 끝났어. 그렇게 말하는 건 저주하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는 친구들에게 아니야 너의 생명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의 생명이야 이렇게 이뤄주는 것이 바로 정법을 이뤄주는 겁니다. 이것이 법시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의 생명을 내것으로 하는 생명이고 바로 이것이 수재라고 하는 재난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나오는데 이것은 탐욕심을 화내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죠. 화내는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화가 물러가라 화가 물러가라 한다 해서 화가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화내는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자비행을 하는 겁니다. 자비행을 자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제일 화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받냐바람의 염성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냥 입을 꽉 닫으면서 마받냐바람을 마받냐바람을 한 세 번 하고 나면 화내는 마음이 가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자비행이에요. 자비심을 내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비심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받냐바람을 염성으로 해서 내 속에 있는 좋은 마음들을 견제하는 겁니다. 정행을 하는 겁니다. 입증할 때 그 정을 하는 겁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자비행입니다. 그래서 성내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끊없이 이렇게 정에 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화재를 없애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풍제라 그랬죠. 이것은 어리석음에서 오른 그런 재난들을 이름해서 풍제라 그러는데 이것을 어리석음 역시 내가 지금 어리석음에서 살고 있는지 어리석음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음과 어리석지 않은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은 지혜행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음 대신 지혜행을 하는 것이 풍제라고 하는 바람날리라는 그 재앙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그 지혜행의 것이 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어떻게 지혜행인가 내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화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지혜행입니다. 나는 전생의 업무가 의해서 죄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생활이 벌어진다. 내가 불안 초조하고 있으면 불안 초조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을 알고 항상 부처님의 공덕 생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행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내 생명의 부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지혜행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슨 죄를 지었어? 물론 다른 종교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신에게 요아에게 죄를 지었다. 요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 없는 하나님에 무슨 죄를 지어요? 반야에서는 신을 하느님을 뭘 하느냐 토끼의 뿌리오 거북의 틀이다 그랬어요. 반야에 볼 때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요아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토끼의 꿀과 같은 존재고 거북의 틀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반야에서는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그냥 맛배기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신은 없다. 그건 죄의를 안 지었어. 무슨 죄인이요? 나는 죄를 지을려야 죄가 지을 수 없는 그건 신령스러운 생명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그것이 바로 풍제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삼재를 입춘 나라를 맞이해서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삼재라고 하는 수재와 화재와 풍재라는 재난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의 그런 것을 송두리째 털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보수행과 자비행과 지행을 함에 의해서 내 삶을 발휘해 갈 수 있다. 행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불자들의 삶이고 반냐바람을 행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체의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그 화음기 전체의 말이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들었냐. 내가 부처인 것을 알 때는 그걸 깨닫게 했을 때는 부처의 삶이 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죄인으로서 극복받는 그런 일만 벌어지는 것이고 내가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의 생명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이 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현실에서 나타나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말하는 근본이 바로 반냐바람일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 내 생명이 마바람일 생명 무한공덕을 지은 내 생명이라는 것에 눈 떠서 그렇게 매사에 마바람일 마바람일 염송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삼재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고 내 삼재가 없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는 정말 앞으로 지금 30분에 있으면 입춘시가 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항상 염렴히 생각해서 그래 올해는 삼재가 없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으로 살 거야 그러면서 그게 와요. 이게 불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불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에요. 이런 생활 속에서 형제러분의 삶이 금년의 삶이 정말 기쁨과 보람 속에서 행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